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업매치드입니다. 이 게임은 2인 대전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이 신화, 동화, 영화 등에 나오는 영웅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규칙서가 한 장 들어있습니다. 양면 메인보드판이 있고 이 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4명의 영웅이 기본판에 들어있는데 신바드, 메두사, 앨리스, 아서왕이 있습니다. 해당 영웅마다 영웅 피규어가 하나씩 들어있고 하나의 영웅을 선택했을 때 가지고 오는 것은 액션카드 30장과 캐릭터카드 1장, 조수 토큰 1개 그리고 체력 다이어리 영웅과 조수 각각 1개씩 있습니다. 메두사는 체력 다이어리 하나 들어있는데 조수 체력 다이어리 없는 대신 조수 토큰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은 앨리스 영웅을 선택했을 때 사용하는 토큰입니다. 모든 구성품 소개가 끝났습니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매치드는 2인 대전 게임이기 때문에 2인 세팅으로 진행하고 영상 뒷부분에 3인에서 4인 플레이 시 변경되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면으로 보드판을 선택하여 펼쳐놓고 각 플레이어들은 이번에 플레이할 영웅을 선택하고 그 영웅에 해당하는 구성품을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현재는 앨리스와 아서왕으로 세팅을 하였고 사용하지 않는 남은 구성품은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캐릭터 카드를 살펴보면 각 영웅과 조수의 시작 체력이 나와있고 해당 체력만큼 다이어를 맞춰서 표시합니다. 아서왕을 예로 들면 시작 체력이 18, 조수인 멀린을 시작 체력이 7이기 때문에 18과 7에 맞춰 놓았습니다. 조수 체력 다이어리 없는 메두사를 선택했다면 메두사는 조수들의 체력이 기본적으로 1입니다. 각 플레이어들의 액션 카드 30장을 잘 섞어서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고 5장을 뽑아 손에 듭니다. 선 플레이어를 정하고 선 플레이어의 영웅 피규어를 1번 칸에 놓습니다. 그리고 조수 토큰을 영웅과 같은 구역의 다른 칸 중 원하는 칸에 놓습니다. 여기서 칸은 동그란 표시가 한 칸이고 구역은 같은 색깔로 이루어진 칸들이 같은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칸에 여러 색이 있다면 그 칸은 해당 색깔 구역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앨리스 영웅을 선택했다면 게임 시작 시 결정해야 할 앨리스 크기를 정합니다. 큰 크기와 작은 크기 중에 선택하여 결정하면 토큰을 선택한 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플레이어의 영웅 피규어를 2번 칸에 놓고 마찬가지로 조수 토큰을 영웅과 같은 구역의 다른 칸에 놓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언매치드는 선 플레이어부터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차례를 진행하고 내 차례가 되면 이동, 전략, 공격 행동 중 두 번의 행동을 합니다. 같은 행동을 두 번 해도 되고 다른 행동을 한 번씩 해도 되지만 이 두 번의 행동은 건너뛸 수 없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 차례 도중 손에 있는 카드가 7장이 넘어도 되지만 내 차례를 마칠 때는 7장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8장 이상이라면 7장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카드는 버립니다. 본격적으로 이동, 전략, 공격 행동을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판에 올라간 영웅과 조수들을 모두 아군이라고 하고 메인 아군은 영웅입니다. 나머지 아군들을 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카드의 시작 체력과 함께 각 영웅과 조수들이 근접 공격 타입인지 원거리 공격 타입인지 적혀 있고 이동력과 각 영웅마다 특수 능력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동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행동을 하면 먼저 필수로 카드 한 장을 뽑고 모든 아군들을 각각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 뽑기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이동 행동을 할 때 카드 뽑기와 카드 효과로 인해서 또 카드를 뽑을 때 건너뛸 수 없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처음에 세팅된 이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그 플레이어는 탈진 상태가 되고 탈진 상태일 때 카드를 뽑아야 한다면 버린 더미에서 다시 섞지 않고 영웅과 조수들을 각각 피해를 2씩 주면 되겠습니다. 피해를 받으면 이 체력 다이얼 현재 체력에서 깎인 만큼 표시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동 행동을 할 때 카드 더미가 다 떨어져 있다면 카드 뽑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아군이 피해 2씩을 받겠죠. 그 다음 모든 아군이 캐릭터 카드에 표시된 이동력만큼 이동할 수 있고 원하는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하나의 아군이 이동을 마친 다음 그 다음 아군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각 칸에 연결된 인접한 칸으로 움직이는 것이 한 칸이고 각 칸에는 영웅이나 조수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력 이하만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아군 끼리는 이렇게 이동할 때 서로 지날 수 있지만 이동을 마쳤을 때는 같은 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군이 점유하고 있는 칸은 지날 수 없습니다. 또 이동 행동을 할 때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면서 그 카드의 증가값만큼 이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적힌 숫자가 증가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는 증가값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는 다른 부분의 효과는 전부 다 생각하지 않고 그 값만큼 올린 다음에 버린 더미로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를 증가값으로 사용해서 4를 추가하면 이동력이 6이 됩니다. 그러면 영웅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제버워크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까지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적군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 적 영웅과 조수의 이동 규칙에 따라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전략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행동을 하면 손에서 전략 카드 하나를 앞면으로 공개하고 어떤 아군이 해당 전략 카드를 사용할지 정합니다. 카드를 살펴보면 총 4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공격, 방어, 공격 또는 방어, 아이콘으로 구별할 수 있고 전략 카드를 제외하고 그 밑에 적힌 숫자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영웅이나 조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스 같은 경우 엘리스라고 적혀져 있는 카드는 엘리스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버워크라고 적힌 조수 이름이 있으면 조수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수가 죽었다면 이 제버워크라는 카드는 카드의 능력은 사용할 수 없고 여기에 적힌 숫자만큼 증가시키는 증가값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통이라고 적혀 있다면 영웅이나 조수 둘 다 사용 가능하고 누가 사용할지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카드의 능력은 공격 행동을 설명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략 카드를 사용했다면 적용하고 버린 더미로 버립니다. 버린 카드 더미는 상대방이나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격 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아군이 공격을 하는지 정해야 하고 해당 아군이 활성화되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손에 공격 카드가 없거나 보드판에 공격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적군이 없다면 공격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격 행동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 대상 선언하기 근접 공격을 할 수 있는 아군은 인접한 대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와 제버워크 모두 다 근접 공격이고 아서왕은 근접이지만 멀리는 원거리 공격입니다. 원거리 공격을 하는 아군은 인접한 대상을 공격할 수도 있고 같은 구역에 있는 대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색깔의 칸이 모두 같은 구역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있는 칸을 원거리 공격이 차지하면 해당하는 색깔에 있는 모든 적들 중 하나를 공격 대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을 선언했다면 2단계 선택과 공개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반드시 손에서 공격 카드 한 장을 뒷면으로 내려놓습니다. 공격 또는 방어 카드를 공격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방어하는 플레이어는 손에서 방어 카드 한 장을 뒷면으로 내려놓는데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내려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카드를 공개하게 되고 3단계 전투 해결 단계로 진행합니다. 카드에는 즉시 전투 중 전투 후라고 표시되어 언제 효과가 발동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카드의 효과는 적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카드가 공개되었을 때 즉시 효과가 있다면 먼저 발동합니다. 둘 다 즉시 효과가 없죠. 만약 공격하는 플레이어와 방어하는 플레이어의 효과가 발동되는 타이밍이 같다면 방어하는 플레이어의 효과를 먼저 적용합니다. 즉시 효과가 있다면 적용한 후 전투 중 효과를 적용하여 전투 결과를 정합니다. 현재 아소왕이 전투 중 효과로 이번 차례에 자신이 다른 칸에서 시작했다면 이 카드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5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칸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방어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방어력이 3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적군에게 피해를 주고 이때 방어하는 플레이어는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피해량을 줄입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받은 피해량만큼 방어하는 캐릭터의 체력을 깎습니다. 전투 결과가 정해진 뒤에 전투 후 효과를 적용합니다. 제버워크의 전투 후 효과로 제버워크와 인접한 대상 중 한 명에게 이 피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소왕에게 이 피해를 주어 체력을 이 깎을 수 있습니다. 영웅이 사망하면 게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즉시 끝나지만 조수들이 죽었다면 게임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투 후 효과는 죽더라도 적용을 합니다. 전투는 공격하는 플레이어가 피해를 1이라도 주었다면 공격한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방어하는 플레이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방어하는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피해는 카드 효과에 의해서 주는 피해가 아닌 공격 자체로 피해를 주는 것만 승자와 패자를 계산합니다. 룰북에 나와 있는 전투를 예로 들자면은 이렇게 엘리스와 아소왕 세력이 전투를 할 때 엘리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스와 조수인 제버워크는 모두 근접 공격 캐릭터이기 때문에 엘리스는 공격을 못하고 제버워크는 아소왕을 공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엘리스 카드는 사용하지 못하고 제버워크라고 적혀져 있는 공격 카드를 뒤집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방어하는 입장인 아소왕은 이 전초전 카드를 사용해서 방어 카드로 내려놓았습니다. 동시에 공개하고 두 카드 모두 즉시 효과나 전투 중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4피해를 입히는 것을 4피해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아소왕은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두 카드 모두 전투 후 효과가 있는데 동시에 전투 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플레이어부터 적용하여 먼저 전투에서 이겼다면 전투 참가자 중 한 명을 골라 두 칸까지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제버워크를 이런 식으로 한 칸 두 칸 이동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버워크에 전투 후 효과를 적용해야 되는데 인접한 대상 중 한 명에게 이 피해를 줘야 되는데 인접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없고 만약 제버워크를 이곳으로 이동시켰다면 전투 후 효과를 인접한 대상인 아군인 엘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다가 조수가 사망하면 조수 토큰을 보드판에서 제거합니다. 체력 다이어리 없는 조수는 체력이 1입니다. 그리고 영웅이 사망하면 그 즉시 게임이 끝나고 패배하게 됩니다. 영웅을 쓰러트린 플레이어는 승리하게 되겠죠. 이제 2대2 팀 게임으로 언매치드를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명이서 플레이한다면 2대1로 혼자인 팀이 2개의 캐릭터를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영웅을 하나씩 고르고 해당 구성품을 전부 가지고 옵니다. A팀과 B팀으로 구분한다면 세팅할 때 A팀 첫 번째 플레이어가 1번 칸 B팀 첫 번째 플레이어가 2번 칸 A팀 두 번째 플레이어가 3번 칸 B팀 두 번째 플레이어가 4번 칸에 영웅 피규어를 배치하고 규칙에 맞게 조수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시작하면 순서도 처음 배치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도중 같은 팀은 서로 카드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의 영웅과 조수만 조종합니다. 목표는 상대방의 영웅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웅 2명을 쓰러트린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2인 대전 규칙과 다르게 내 영웅이 죽고 조수가 살아남아 있으면 차례를 갖습니다. 같은 팀의 영웅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수를 움직일 수 있는 차례를 갖죠. 같은 팀의 영웅마저 죽어버리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여기까지 언매치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